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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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관제는 친인척을 비롯한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구조적인 한계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시순실 사태 또한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감찰관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배수하여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차단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 먼저 감찰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감찰대상을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척,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문고리 3인방과 같은 비서관 수준에서 일어나는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감찰대상을 대통령 비서실의 행정관 이상, 대통령과의 친구를 과시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실이 포착된 민간인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 감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별관찰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감찰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거나 감찰 수행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독립적인 감찰 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 보고를 금지하고 결과만 보고하도록 하여 감찰 개시 및 진행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로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와 감찰 대상자 이해의자에 대해 출석, 답변의 요구, 문서 및 물품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응한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효과적인 감찰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당은 감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제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넷째로 감찰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선행법에 따르면 감찰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해야 하며 피로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 대상자들이 조직적으로 감찰을 거부하면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내실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감찰기간을 최소 2개월로 연장하여 심도 있는 초기 감찰이 가능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임명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대로라면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 편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는 현직 변호사만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이 현재 대법원장, 대법관, 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타직종,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법률종사자, 법률학 교수 등 종사자가 임용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특별감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제42조를 준용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타직종인물도 임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제만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국정불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감찰관 개혁을 위해 어제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특별감찰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해계감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기 위한 권법기구입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감사, 배우조선 사태 당시 산업은행 감사 등 감사원 역할 수행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감사원의 법적 지위 때문입니다. 현재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행정부 수석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감사기구가 행정부 수석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OECD 35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스위수 두 나라뿐입니다. 감사원이 권법기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정부 등에 대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독립선 강화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 당은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감사원을 국회나 행정부 수석이 아닌 독립기구화하도록 의논하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기구화는 감사 대상의 청와대와 검찰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국가기관을 철저히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치적에서 벗어나 감사원 보존의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사회부조리 근절 및 공직기관 확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감사원장 등의 인사권 보장 및 권한 강화를 통해 실제 업무 및 활동 내용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권한이 강화되면 무소부류의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정보부처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직무 감찰 및 감사에 대한 명확한 역할 규정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들이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감사원도 공정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나 국회가 아닌 독립기구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독립기구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권형 개헌과 함께 우리 당론으로 결정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회 지도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지도청이 스스로 깨끗하고 공정하고 사회의 모범이 될 때 국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사회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매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권과 사회 지도청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를 누가 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임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법안을 발의하신 최규열 위원님과 임명은 대통령이 아니고요. 대법원 법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을 동립기구로 하면서 같은 협박기관으로 맞춥니다. 질문하신 대로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조직화되는 거 아니하니까 저희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청에서 지검장 선출대나 아이폰 공수처 설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